우리 뻔뻔의 어셔의 예 이만한 곡으로 첫 곡 있을까요? 진짜 신나죠? 2016년 6월 28일 화요일 펀펀투데이 펀뻔한 DJ 개그맨 김영철입니다 어셔는 한 10여 년 전이죠 어서 김동완씨가 김동완씨가 인기가 MC라고 하니까 벌써 옛날 것 같은데 자 어서옵션 근데 저는 설마 뭐하는지 했는데 진짜 어셔가 나왔을 때 야 그때 저 인가 보다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보는 라디오 열었습니다 안 놀러 오실 건가요 여러분? 자 거기다가요 오늘 사연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커피와 도넛 모바일 기프티콘 바로바로 쏴드리겠습니다 박서현씨가 굿모닝입니다 보는 라디오 김영철씨 편은 처음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광팬입니다 오늘 하루 파이팅해서 아 이게 뭐 최하정 편 김창련 편 나눠서 나가는 건가요? 우리 또 박서현이 누구지 하면서 박서현 편은 처음이다라고 막 노래 나간다고 했는데 박서현씨 반갑습니다 처음이신 거죠? 김은지 씨가 철디 부었어요? 네 안 부었겠어요 이 시간에 어제 제가 저 녹화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갈 때 장혜원씨가 듣다가 퇴근했는데 안 부었겠어요 제가 정소영씨는 더 잘생겨지신 것 같고 오늘 선물 잘 받았어요 우리 정소영씨가 저한테 이렇게 또 성류 관련된 걸 선물 주셨네요 라디오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잘 받았어요 보는 라디오로도 지금 확인하셨죠? 한기류씨가 이 좋은 인물을 자주 보여주세요 형님의 영원한 딸랑딸랑 종입니다 하셨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셨죠 자 현재 이렇게 네 분께 커피 도넛 세트 계속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리액션 좀 해주세요 아침부터 펌펌에 보는 라디오 때문에 못 볼 걸 본 것 같아 기분이 찝찝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이 현재 글을 안 남겨주고 있고요 기분 좋은 분들은 지금 리액션들을 해주고 있죠 반대로 너무 웃어서 또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 이런 징크스 같은 거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오프닝에서 손만 씻으러 욕실 들어가는데 젖은 슬리퍼에 양말 젖을 때 아 요거는 다들 한 번씩 있을 거예요 막 순간 막 극도로 신경질에 확 짜증이 확 올라오지 않나요 진짜? 양말을 다시 갈아 신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있습니다 자 이선홍씨가 어머어머 오빠 오늘 스타일 제 스타일이네요 모자 마음에 들어요 아 요것도 파나마 예술을 했겠다 오늘 또 보라라서 힘 좀 한번 줘봤습니다 자 9013번님은 굿모닝 영철쌤 늘 청취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오늘은 초등학교 우리 상연아들 생일이랍니다 사춘기가 오는지 서툰 귀여운 반항도 하는 그런 나이네요 김태현 생일 축하한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김의 목소리로 외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생일 축하하고 태현이 이거 특급 축하야 이렇게 부탁하신 거 맞죠? 6248님 민방위훈련 참석하고요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요 새벽에 일어났더니 힘드네요 우리도 오늘 생방 끝나고 콩나물국밥 약간 땡기지 않나요?